안녕하세요 수삼주택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강성 초월역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릴텐데요 총 80여 세대로 2룸과 3룸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곳은 말씀드린대로 초역세권입니다 도보로 5분이면 가능하시고요 마트, 은행, 병원까지 단지 근처에 다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도 아이들 도보통학이 안전하게 가능하시고요 내 집 마련하실 때는 첫째도 위치, 두번째, 세번째도 위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대로 초역세권으로 집을 소개해드릴텐데요 내부 영상을 3룸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실 텐데요 즐겁게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신혼부부, 또 부모님 때 그리고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갭투자용으로도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초월역의 위치한 3룸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관 전실의 모습이고요 전실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좌측으로 신발장 키가 높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3연동으로 블루톤의 아주 예쁜 심플한 스타일의 망이평으로 슬라이딩 도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부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방 먼저 나오고요 거실 아, 이곳은 방 거실 또 안방까지 해서 쓰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 바퀴 둘러보시고요 내부에서 현관 쪽 바라본 모습이고요 안쪽 좌측 부터에서 주방입니다 지금 온풍기가 있는 곳이 지금 양문형 냉장고 한 대 자리가 있고요 지금 이쪽 가운데에 지금 식탁을 놨지만 아, 그렇게 주방이 크지는 않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대형 평수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강 기역자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짙은 블루톤과 화이트톤으로 상, 하부장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3구형 전기레인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탁 앞으로 나오면은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한 층에 저희가 원룸, 투룸, 쓰리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는 영상은 방, 3개, 욕실 2개 타입입니다 좌측으로 지금 TV 아트홀 블루톤으로 역시 포인트를 주었고요 전면 창호와 역시 우측으로는 소파 자리가 또 확보가 되어 있어서 4인용도 가능하신데요 이게 아트홀과 소파 자리가 넓지 않기 때문에 3인용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첫 번째 방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침대를 지금 DP를 해놓았고요 창문이 있고 첫 번째 작은 방 이렇게 부시면 되겠고요 거실을 지나서 좌측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격이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도 넉넉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 3개가 그렇게 또 방 3개 욕실 2개의 컨디션이지만 또 작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이면서 안방으로 쓰여질 공간이고요 창문이 나와 있고요 또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있으면 보시면 내부를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두껍습니다 내부 면적이 굉장히 두꺼운 것은 밖에서부터 외부 내부 단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먼저 보겠습니다 안방 안쪽에 또 이렇게 환기 창문이 있고요 키가 높게 좌측 우측으로 해서 시스템 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욕실이죠 부부 욕실입니다 큼직하진 않지만 샤워할 수는 있게 설치는 되어 있지만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급할 때 쓰시는 용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또 세 번째 방의 모습이고요 제일 작은 방입니다 안쪽에는 보일러실 겸 1등급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또 세탁기 공간으로 쓰여야 될 다용도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 3개 욕실 2개로 되어 있는데요 경강선 전철 타고 걸어서 5분이면 3분에서 5분이면 전철을 편리하게 타고 강남역까지 막힘없이 지각할 걱정없이 사회생활 하실 수 있고요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치가 평지에 위치해 있고 모든 편의시설과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이며 맡으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 하지만 위치는 무조건 좋아야 된다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 또 부모님 역시 위치가 너무 좋아서 오름을 올랐지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갭투자용으로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셔서 꼭 위치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담주택의 김지연 팀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